안녕하세요. 스파이오퍼입니다. 요즘 날씨 너무 덥죠? 이곳은 포천의 비둘기낭폭포인데요. 이번에 가족과 1박 2일로 포천에 여행을 오게 되었습니다. 드론 항공영상도 촬영하려고 했으나 P518 구역 휴전선 지역이라서 비행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포천 비둘기낭폭포의 전환한 폭포 소리를 영상관 오음질의 ASMR로 담아보았습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이 되었는데요. 요즘 피서를 떠나신 분도 계실 때고 혹시라도 떠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시원한 폭포 소리와 함께 여름을 이겨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 영상 또한 포천에서의 관광 명소를 편집하여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에서의 관광 명소를 사용하며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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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поб들어서 기름 고춧가루 보컬 은혜 고춧가루 고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